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팩토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팩토리는 공장이잖아요? 리는 닷이라는 뜻이고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좀 더 개선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용어입니다 아무튼 리팩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코딩을 하고 나면 코드가 좀 비효율적인 면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동작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코드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하기 편리하게 만들고 중복된 코드를 낮추고 이러한 방향으로 코드를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틈틈이 리팩토링을 하셔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코드에서 비효율적인 것들을 좀 제거하는 리팩토링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나이트 기능을 스크롤한 이 밑에서도 보이게 하고 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하면 이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이트가 안 바뀌잖아요 데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동작은 하죠 왜냐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를 클릭하면 얘가 바뀌어요 위쪽에 있는 나이트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나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기는 하네요 이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버튼을 1억 개를 복사한다 그럼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onClick과 같은 이 이벤트 안에서 실행되는 이 코드들은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구간 안에서는 이 코드가 속해 있는 태그 즉, 여기에서는 인덱스 태그죠 그 태그를 가리키도록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is 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사실상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onClickEvent가 속해 있는 태그 자신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코드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thi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is로 바꾸면 더 이상 여기 있는 이 인덱스 태그를 참조하는 것은 this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면서도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고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또 만들고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잘 동작하고 얘도 잘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편하죠? 그럼 저는 이걸 카피해서 이 위쪽에다가 옮겨 넣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효율적이 됐네요 더 유지보수하기가 아주 편리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document query selector bod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또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하는지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코딩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코딩을 잘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중복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출현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중복의 제거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중복된 코드의 이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중복을 여기 있는 부분에서 바 target 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하면 target은 이제 뭐예요? body 태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뭘로 바꿔요? target으로 바꿉니다 그럼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작하는 것은 똑같지만 코드의 양이 일단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arget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여기 있는 얘만 바꾸면 이 코드를 바꾸면 이름이 target은 target 변수를 쓰고 있는 모든 코드가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 중복되는 코드가 4개가 아니라 1억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활용하면 코딩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일단 조건문을 어디다 쓰느냐 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의 실용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